자 우리 빌리 여러분들 표정이 다양해서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퀴즈를 준비했거든요. 표정 퀴즈! 팀 이름이 있습니까? 아잉 문샷! 아잉 문샷! 문샷! 아 문샷! 문샷의 문 문샷! 이게 문샷! 아잉 문샷! 시작! 삐졌어. 오케이 맞췄어요. 돌아가요. 슬퍼! 솟으면 안 됩니다. 솟으면 안 돼요? 네! 아쉬워. 아쉬워. 울어. 왜? 응. 연기야. 아니야. 거짓말이야. 이대로 해. 다중인격이야? 다중인격이야? 패스! 패스야! 놀랐어. 사장님 만났어. 무섭다. 무섭다. 정답! 왜 무섭어? 화났어. 나 화났어. 의리라고. 이거 자주 하시나봐. 짜증나. 오, 정답. 오, 바로 맞췄어. 1번! 경고해! 억울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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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. 언니 그거 뭐였어요? 그거? 웃었다. 웃었다. 슬픈의 기쁨. 슬픈의 기쁨. 아,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게 있어. 아, 잠시만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저희도 팀 이름이 있어요. 뭐예요? 시시시작. 스키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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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파이팅! 예! 준비! 4개 넘자. 시작! 놀람. 놀람. 오케이! 우와! 우와! 김빨! 야호! 억울함. 화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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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해? 어떻게 해? 삐짐! 억울함! 부끄러워! 나! 낯가린다. 아, 지레! 지레! 와, 조금 심심하다. 슬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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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! 땡! 이빨! 이빨! 넌! 이빨! 흔! 홀램! 와! 아! 어! 아! 힘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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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힘 빠져! 아! 아! 아 진짜 차진다! 오! 길어! 아! 아! 돌아지는다! 으아! 끝났어! 끝났어! 아 너무 아쉽다 와 재밌다 몇 점이에요? 아 4대 4로 동점이에요 진짜요? 동점이에요 아 그래서 원래 이긴 팀은 TMI 출연권을 드려야 되는데 동점이시니까 전체 다 전체 다 7분이 나오셨네요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